강원 자치도와 도국회의원협의회가 국비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2년 만에 열리는 건데요.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지만 강원도정의 불통에 대해선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강원 자치도는 핵심 사업을 추려 국회의 예산 증액이나 신규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제2경충국도 등 주요 SOC와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 분야로 24개 사업 3,517억 원입니다. 특히 김진태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과 영월 3척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에 힘을 실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도 국회의원들은 지역구별로 사업을 꼼꼼하게 짚어가며 중앙부처 분위기를 전달하고 대응 전략을 조언했습니다. 특히 이번 도 출신 국회의원들의 무게감이 남다른 데다 예결위에도 한기호, 허영 두 의원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확실한 지원 사격을 약속했습니다. 다만 김진태의 도정이 국회는 물론 각 시군과도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 지자체가 품고 있는 핵심 사업이나 도 국회의원이 품고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도가 이념적 잣대로 또 정당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방해하거나 또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정의 불통은 야당 의원뿐 아니라 여당 의원도 대부분 언급했고 강원도 국회의원협의회장인 권성동 의원은 총대를 메고 도정에 경직된 자세를 질타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쓴소리는 쓴소리고 예산은 예산이라면서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고 김진태 도지사는 앞으로 본인이 직접 국회와 소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원뉴스 김도한입니다.